1960년 4.19 혁명으로 국민들의 손에 의해 무너져버린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빈자리를 차지하며 손쉽게 정권을 창출한 당시 민주당 정권은 1961년 박정희로 대표되는 군부 쿠데타 세력의 5.16 군사정변에 맞서 이렇다 할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정권을 넘겨주었고 이후 치러진 1963년 제5대 대선과 제6대 총선 그리고 1967년 제6대 대선과 68부정선거로 불리는 제7대 총선에서 연전연패했으며 1968년 초부터 2년여간 정치판을 뒤흔들었던 삼성개헌 국면에서도 결국 국민투표에서 패배하며 삼성개헌마저 통과시켜준 당시 신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 세력은 박정희 정권의 각종 공작 및 정치 탄압뿐만 아니라 세력들 간의 고질적인 분열로 인해 제7대 대선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무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박정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는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며 박정희 정권에게 무기력하게 끌려다녔던 야권의 구정치인들이 아닌 실력과 경험까지 갖춘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인물이 나서야 정권교체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1969년 11월 8일 서울 남산에 위치한 외교구락부에서 핵이 있게 대권 도전을 선언한 당시 신민당 원내총무이자 차선 국회의원 김영삼의 과감한 행보로 인해 삼성개헌 통과 이후 시리에 빠져있던 제1야당 신민당뿐만 아니라 정치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있던 제1야 세력들까지 신선한 충격을 받으며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치판이 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야권에서는 4.19 혁명 이후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하며 제5대육대 대선에서도 사실상 유일한 박정희 대학마였던 윤보선을 비롯하여 당시 신민당 총재 유진호를 비롯하여 유진산 정일영 등 당시 나이 60이 훌쩍 넘은 인물들이 당권을 장악하고 대권마저 도전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상황에서 이들보다 20살 넘게 어린 당시 40대 정치인 김영삼의 대권도전 선언은 일명 40대 기수론으로 오늘날까지 회자되고 있을 정도로 당시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여기에 1970년 1월 당시 3선 국회의원 김대중에 이어 1970년 2월 당시 3선 국회의원 이철승도 대권도전을 선언하며 어느새 40대 기수론은 단순히 돌발성 발언이 아닌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고 있던 유진호가 건강이 악화되며 정계은 탯뜻을 표하면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으로 대표되는 40대 기수론자들의 당내 영향력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대의원 임명권 등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는 이미 대권도전을 선언한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뿐만 아니라 당시 당대표에 출마했던 유진산 정의령 이재영 등 당내 유력 인물들 간에 제7대 대선 후보에 대한 당내 경선의 전초전 양상으로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1970년 1월 26일 신민당 전당대회에서 김영삼 이철승 등의 지지를 받은 유진산이 2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전당대회 직후 윤보선은 1964년에도 자신과 일명 사쿠라 논쟁을 벌였던 유진산이 당대표로 선출되자 그때처럼 또다시 당을 떠나버렸고 자신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윤보선과 유진호가 각각의 이유로 당에서 멀어지며 당대표로서 막강한 당권을 장악한 유진산은 40대 기술원을 내세우며 당내에서 세대교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등을 가리켜 구상유치하다며 40대 주자 3사람 중 한 사람으로 단일화할 것을 요구했고 만약 단일화에 실패한다면 자기 자신이 당내 경선에 출마할 것이라며 언포를 놓는 등 40대 기술원을 강력하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렇게 세 주자가 모두 참여할 경우 당내 최대 계파인 일명 진산계의 수장이자 대의원 임명권까지 갖고 있는 당대표 유진산이 경선에 직접 나선다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은 단일화를 위해 몇 차례 교섭까지 진행했으나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은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해 사선까지 연임하면서 신민당 원내총무까지 역임하는 동안 야권의 최전선에서 박정희 정권을 맹비판하면서 초선 테러 사건까지 당하며 박정희의 정적으로 올라섰고 김대중은 김영삼보다는 늦게 국회에 입성했으나 3선을 하며 국회 경험도 적지 않은 데다 1964년 한일협정 국면에서 5시간이 넘도록 필리버스터를 하며 김준현 의원 구속동의안을 무산시키고 기네스부까지 오르면서 일찌감치 박정희의 정적으로 부각되었으며 이철승도 제3대사 대우대 내리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국회 경험도 적지 않은 데다 이승만 정권 초기부터 시작한 오래된 야당 생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제야 세력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 이 세 사람은 본인이 세대교체의 선봉이자 정권교체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며 어느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무려 박정희 대통령, 국무총리 정일권을 비롯해 당시 웬만큼 힘 좀 쓴다는 인사들은 거의 모두 선웅각이라는 요정의 속칭 에이스 정인숙과 얽혀있다는 초대형 스캔들이 단순히 풍문만은 아니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던 정인숙 피살 사건에서부터 당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전시행정과 부정부패로 인한 부실공사로 인해 완공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무너져버리며 막대한 인명피해까지 초래했던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 등 1961년 5.16 군사정변부터 1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박정희 체제에 대한 민낯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며 정세가 어수선해진 상황에서 시위에 참여하다 투호까지 되며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름 명성이 자자했던 김지아가 당시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사회 지도층을 오적이라 빗대며 그들의 부정부패를 비롯해 뻔뻔하고 파렴치한 각종 행태들을 한소리 형식으로 걸쭉하게 풍자 비판한 당시 오적을 사상계에 발표하고 신민당 기관지 민주전선에서도 김지아의 오적을 수록하고 배포하자 이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뒤집어 씌우며 오적 지은이인 김지아를 비롯해 당시 사상계 민주전선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고 1953년 창간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매체 사상계마저 강제 폐간시켜버리는 언론 탄화까지 감행하며 채 1년도 남지 않은 제7대 대선에 박정희 대통령이 또다시 집권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며 독재를 노리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종교제야 세력들까지 당시 야권의 모든 힘을 하나로 합쳐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당내 중진이자 핵심 세력이었던 40대 주자 세 사람이 어느 누구 하나도 물러설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자 당대표 유진산은 본인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 40대 주자 세 사람 중 한 명을 당대선 후보로 지명할 권리를 달라는 타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진산과 함께 과거 민주당 내 국파 출신으로 전당대회에서도 유진산을 지지한 김영삼은 진산계의 적자를 자청하며 유진산이 자신을 지명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찬성을 표했고 김영삼과는 달리 과거 민주당 내 심파 출신이었으나 전당대회에서 김영삼과 함께 유진산을 지지했던 이철승도 같은 전라북도 출신의 자신의 숙부이석주와 각별한 사이였던 유진산의 지목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유진산의 제안에 찬성했으나 과거 민주당 내 심파 출신으로 전당대회에서도 국파 출신 유진산이 아닌 같은 심파 출신 정의령을 지지했던 김대중은 당대표가 된 유진산이 반진산계인 자신을 지목할 리는 없다고 판단하며 당대표에게 후보 지명권을 줄 수 없다고 거부하며 버쳤습니다 반진산계인 김대중이 독자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산계인 김영삼과 이철승이 모두 출마한다면 진산계의 표가 김영삼과 이철승으로 나뉘면서 대려 반진산계인 김대중이 어부지리격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이르렀고 이에 대려 다급해진 김영삼과 이철승은 유진산의 지명에 따르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채 당대표이자 당내 최대 개파인 진산계의 수장 유진산의 지지선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대표 유진산은 신민당의 제7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1970년 9월 28일 40대 주자 중 본인과 같은 과거 민주당 국파 출신으로 자신의 계보 진산계의 적자 역할을 해왔던 사선 의원 김영삼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고 하루 전이었지만 당대표이자 당내 최대 개파 수장 유진산 등에 올라탄 김영삼은 유진산의 지명에 따르겠다는 이철승의 승복으로 이철승 지지 세력까지 흡수한 채 독자 후보 출마를 고소한 김대중과 1대1 구도를 만들면서 경선에 매우 유리한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침내 1970년 9월 29일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의 전당대회 날이 밝아왔고 900명이 넘는 대의원들의 투표로 치러지는 경선 결과 총 421표를 득표한 김영삼이 총 382표를 득표한 김대중에게 승리했으나 과반에 조금 못 미치는 47.6%를 차지하며 2차 투표로 이어졌고 2차 투표 결과 1차 투표에서 2위에 머물렀던 김대중이 과반이 넘는 51.8% 총 458표를 득표하며 총 410표 득표에 그친 김영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제1야당 신민당의 제7대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당대표이자 당내 최대계파 진상계의 수장 유진산에 공식적인 지지를 받은 김영삼이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반진상계인 김대중이 역전승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이철승의 변심이었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철승 지지세력의 표가 꼭 필요했던 김대중은 만약 경선에서 본인을 지지해줄 경우 차기당 대표선거 때 이철승을 지지해주겠다는 제안을 건넸고 원래 유진산이나 김영삼과는 다른 과거 민주당 내 심파 출신이자 오랜 세월 해외 망명생활로 당내 지지기반이 약했던 이철승은 김대중의 제안을 받으며 김대중 지지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당내에서 미약했던 자신의 기반을 굳건히 하며 차기당권을 장악할 심산으로 유진산의 지명에 따르겠다는 각서조차 뒤로하고 전당대회 당일 경선 투표에서 당초 김영삼 지지에서 김대중 지지로 급선회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대중은 김영삼과 이철승이 경선 전날까지도 유진산의 입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국회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을 포섭하는 기존 경선 공약 방식과는 달리 대의원 개개인들을 조직적으로 공약하는 등 꼼꼼하게 선거운동을 해왔고 결국 반진산계의 지지표와 대의원들을 공약해서 얻은 표에 이철승 지지세력으로부터 받은 표까지 더해져 과반은 없는 득표를 하며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이날 1970년 9월 29일 김대중이 제1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로 승리한 것은 김영삼, 김대중, 이철승으로 대표되는 40대 기수론이 단순한 주장이 아닌 대세가 되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후 수십년간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속측 민주진영을 양분해왔던 양김간에 때로는 함께 맞섰고 때로는 숙적으로 싸웠던 그 치열했던 역사에 본격적인 시작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